자, 네, 너무 오랜만이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그랬듯이 일단 시작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큐임입니다. 아, 네, 우선은 너무나도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말로 좀 꼬이고요. 아, 너무 많으셨죠? 어, 저희가 보면 영상, 최근 영상 올라온 게, 네, 2019년 6월 30일이네요. 지금이 몇 일이죠? 와, 몇 일이신 겁니까? 몇 일이라 했죠? 30일이 했으니까, 이때 시작해서, 네, 7월을 기념하면서, 네, 7월을 시작한 걸 기념하면서 방학기간을 갔네요. 저 혼자만, 어, 그리고 우선은 말해드리자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너무 떨리고요. 아, 그, 예, 일단 제가 휴식을 가졌잖아요? 예, 근데 뭐 변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아니, 토렌트는 왜 귀찮냐, 이것도.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뭐 이상한 거 없어. 어, 깔, 깔 순 없어. 어, 내가 나도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 토이치는 나도 왜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엔 내가 안 그래도 3일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마크를 다시 해볼까? 아니, 마크로 그냥 해보자, 한번, 이번엔. 예, 심심하기도 하고, 요즘, 뭐, 잘, 그, 그, 그 게임이 잘 뜨든 안 뜨든, 난 오리전부터 마크를 해왔고, 마크가 재밌어요, 원래. 왕래즌 마크 켜놨거든요, 지금. 이번에 업비트 생길 게 대단하다고 들었고, 예, 오리전부터 마크를 사왔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하게 될 영상은, 쉽게 말해서, 1.14.4 버킷 만들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버, 실행기, 다운로드를 해야 하는데, 우선은,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시작한 거예요. 우선은 JAR 파일을 다운받아야 돼요. JAR, 아, JAR라는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네, 서버, 그거는 제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저 친구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네, 옆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일단은, 네, 요상한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 파일을 다운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자바가, 예, 일단 이게 다운받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다. 일단 폴로를 열어줘, 폴로. 이렇게 폴로를 만들었죠. 조금 제가, 어, 저, 이번이 처음 버킷을 만드는 거라서, 마우스 지금 잘 안 눌려요. 때가 많은 건가? 일단은 0으로 써줍시다. 한글로 그냥 쳤다가, 오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 예, 그냥 김으로 써봅시다. 쳤어요. 여기다가 이걸 넣어줍시다. 폴더를 만든 건 아니겠지? 어, 약간, 아니, 좀 여깍고요. 저거를 넣어야 한다는 건데, 파일을, 저는 두 개를 다운받았어요. 전 되돌이기만, 여기 다운로드 안에 들어오고 싶진 않아요. 뭐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폴로, 이렇게, R집을 쓰시는 분이나, 보통, 요즘에는 R집을 별로 안 쓰죠? 예, R집을 별로 안 쓰는데, 보통 다 이제 반디집, 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복, 뭐, 복잡하거나, 뭐, 복잡하거나,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어있기 때문에, R집이랑 반디집은, 일단은 너무 말이 좀 딴 데로 새고 있는데, 쉽게 쉽게 말할게요, 이제. 일단은, R집을 쓰시는 분이나, 반디집을 쓰시는 분이나, 연결 프로그램이, 아, 현재 쓰고 있는, 뭐, 반디집, R집으로 설정되어 있을 거야, 보통. 그거를, 자바로 바꿔줍니다. 자바가, 이게 없는 분들은, 자바를 설치 안 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이걸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야라랑, 늘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바뀌었어. 커피로 바뀌었죠? 이 커피를, 예, 여기서, 그, 알려주시는 분이, 말하기로는, 이때 폴더명을, 잘해야 한대요. 한글을 넣어도 되긴 되는데, 예를 들면, 경료명, 경료명이 뭘까요? 이거 이름, 이 폴더, 이 아저씨의 이름을, 뭐, 나처럼 그냥 영어만 쳐도 돼, 이거 영어로 쳐도 되는데, 한글로 치든 영어로 치든 상 없대. 그 대신, 느낌표, 더하기 기호, 특수문자, 특수문자가 뭐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 예, 좀 삭제해버렸네요. 영상을 잠시 멈출게요. 됐습니다. 좀 당황했어. 특수기호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시, 이런 거, 이런 게 특수문양이라는 거예요. 특수문자, 뭐, 슈퍼트 누르고, 이런 숫자 위에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특수문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기서,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 건데, 본격적으로 이걸 눌러주세요. 눌렀죠? 여기에, 제로만들기, W, 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만들어서 되는 게,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있어요. 버킷이. 근데 나는, 최신, 최신 버전을 만들고 싶어, 싶은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텍스트 문서 있죠? 딸깍, 하면, 오, 뭐가 떴어, 대박이죠? 여기서, 나를, 이걸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막 쳐도 돼요. 나는 뭐, 나는, 섹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쓰기 되나? 혹시 모르니까, 띄어쓰기 안 할게요. 어, 의심받을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B, A, T, 하면, 뭐 딱 되죠. 근데, 여기서, 딱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 볼게요. 근데, 안 됐네요. 잠만, 내가 생각보다 다 안 되는데. 네, 나 오늘 처음 안 되는 거라, 좀 어슥, 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여기, 네, 시작. 안 되는데?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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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알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썼잖아요. 나는, 뭐, 나는, 다시 섹시하다. 섹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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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잖아요. 주변에 엄마가 있으면 보지 마세요. 어, 이거, 늦게 말했네. 아, 이런, 섹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착취하는데, 어, 나는 이렇게 안 바뀌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보통 집에는 컴퓨터가 윈도우 10이든, 세븐이든, 난 모르겠어요. 일단 윈도우 10이야. 윈도우 10인 경우엔요, 여기 홈, 보통 다 이렇게 홈을 눌렀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공유가 아닌 보기로 가세요. 또, 보기로 들어가서, 여기 숨긴 항목, 이거 있죠? 이거를 풀고, 파일 확장명 들어가면요, 이렇게, 어? 내가 안 보이던 면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 나가,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거를, 얘 들어주세요. 그럼 된 거야. 대박이죠? 예, 대박이죠? 네, 여기서, 텍스트 파일을, 예, 바꿨죠? 편집이 들어와야 돼. 음, 난 편집 같은 거 모르는데요, 처음 해도 괜찮아요. 어? 근데 메모장에 떴죠?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이거를 딱 쳐줘야 돼. 뭘 치냐. 이거 굳이 내가, 어, 얘를, 뭐, 이제, 여기다 램, 뭐, 할당량을 넣어줘야 돼. 너는 뭐, 1기가를 쓰고 싶어? 아니, 뭐, 너는 이제 2기가, 4기가를 쓰여. 이렇게, 이런 걸 할당해줘야 하는데, 이런 거를, 명령어, 그러니까, 얘네한테 이제, 일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얘가, 얘한테 일을 줘야, 얘네가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쳐주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안 쳐셔도 돼요. 안 쳐셔도 되지만, 제가 댓글에 이거 다 해놓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컨트롤시 컨트롤하면 되는 거야. 자, 대문자 X, MS, 10만 개, 아, 난 여기서 최소, 최소, 값 1기가, 점프, 맞나 이게, 난 4기가를 널릴 거야. 대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어. 또 이거 하나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컴퓨터 램을 봐야 돼요. 보통, 요즘 컴퓨터들 보통 다, 8기가? 보통 4기가, 최소 4기가 해서 8기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조선시대 컴퓨터를 쓰고,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아직도, 옛날에도 썼기 때문에, 2기가 짜리. 일단, 나의 램에 대해서, 난 지금 1기가, 부터 해서 4기가까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기가면, 이게 포함이 안 돼요. 예, 전 지금 4를, 4라고 이름을 썼는데, 네, 보면요, 어떻게 보냐, 이거를, 어디 보자, 시스템. 딱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아래 보면요, 저는 16기가 램을, 16기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16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1에서 시작해가 4까지, 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만약에, 2기가를 쓴다, 하면, 여러분이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1에서 시작해가지고, 4까지기 때문에, 아셨죠? 전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걸 4만 써야 하냐, 16까지 써도 되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건 좀, 예, 예, 굳이, 뭐하러, 못하러, 마크에다가, 16까지 쓸 필요가 있나요? 예,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어느새, 다 쳤죠? 우와, 다치고 있어요. 아래쪽도, 아이고, 엔터 눌러서, 예, S, E, 이렇게 쳐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뭐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뭐, 이게 지금, 최소 1기가부터 시작해서, 4기까지 쓴다. 근데, 나는 만약에, 서버가 좀 많이, 좀 크게 만들거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2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8기가까지 해도 돼요. 대신, 여러분의 램이, 뭐, 좀 높아야겠죠? 그만큼. 난 그렇기 때문에, 난 굳이 이렇게 많이 쓰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냥, 2기가 시작해가지고, 4기까지 쓰고 싶지, 네, 쓰게끔 하겠습니다. 최소 2기가 시작해가지고, 4기가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네, 이렇게 하면 된거에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는, 네, 아, 예, 다 했죠? 이제 저장하면 된겁니다. 저장, 알루미늄셔면 된겁니다. 자, 다음에 뭘 눌려야 할까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되는지. 어, 뭔가 떴어요. 자,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대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지, 실행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실행하면, 네, 이 녀석이 실행한거에서, 얘가 알아서 다 준비해준대요. 됐죠? 뭔가 됐죠? 엔터 눌러주세요. 30초동안 일단 기다립니다. 우선, 여기서, 이게 뜰거에요. 아, 실수. 이게 뜨죠? 그럼 이게, 막, 이게,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도 지금 영어가 개빡, 못하기 때문에, 예, 이게 뭐랄, 무슨 뜻이냐면, 싫어, 라는 뜻이에요. 어, 이거를, 난, 난 너가 좋아, 라는 뜻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트레우, 어, 트루란 뜻인데, 네, 진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난, 좋아, 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난 좋다, 라는 말로 바꿔주세요. 이거를, 저장, 하고, 다시 실행해주세요. 아, 잠시만요. 됐습니다. 마우스, 마우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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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먹었네. 됐습니다. 실행해주세요. 이러면, 끝난 거야. 사실상. 그러면, 난, 난, 너가 이미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애가 더 많은 파일을 주죠.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난 너에게, 이제, 믿음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30초가 아닌, 컴미터에 따라 다르는데, 어, 대더니 좀 많이 기다리세요. 네. 나중에, 모라고 뜰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이제 알려줄 건데, 기다리면, 막 뭐가 많이 뜰 거예요. 자, 막, 뚜두둑뚜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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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됐죠. 여기서, 이게 뜨면, 끝난 거야. 어,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버킷을 만든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여기서, 스탑. 지명이란 이 서버를 닫겠다 라는 뜻이에요 서버 닫으면서 저장되는거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엔터 누르면 끝난거야 끝 이제 난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할거 아니야 그거는 후회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버키만 듣는건 여기까지였구요 정말 쉽게 간단하고 야 너도 할수있어 라는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